어쭈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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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디요? 아이고 우리 애기 야 너 어디에 떴어? 응? 어디요? 응? 이쁜이 어디에 떴어? 잠깐만 눈꼽 떼야지 떼고 시작해야지 응? 엄마한테 주의까냥 그거 주렁 주렁 내가 다행이네 봐봐 보여주자 야 먹고는 왜 안와? 초당이랑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또 올 것 같아요 먹고는게 비는 안 맞았네 뽀송 뽀송하네 뽀송 뽀송하네 여기 어디에 떼어져 물 먹을까? 예 이뻐요 기다렸어 열 먹어 열 먹어 끝에 봉들아서 조그맣지 끝에 봉들아 끝에 봉들아 끝에 봉들아 끝에 봉들아 소지마이 소지마이 아,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우와, 닭찜깜지? 맛있어. chickens 일어나! 늘 애기라고 부른 것도 좀 그렇다 일어나 봐 웃기고 있어 가두듭 가두듭 봐봐 어디 다친 데 없고 나도 이제 싸워봐 짝쟁이가 안 됐어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목 라인이 좀 드러났네 착하긴가? 좀 뜨끼뜨린 것 같기도 하고 좀 뜨끼뜨리네 어? 아침에 왔네? 아침에! 아침에! 야 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응? 착한 고양이는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오케이 응 안 먹어 왜 또 눈이 돌았어 응? 저저저저저 으이 저저저저 친구들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 어? 5분 전에 말했어 5분 전에 마지막에 왔다가 밥 먹으러 왔다가 오디오를 보고 흠진 놀라서 갔습니다 이따가 다시 챙겨줘야될 거 같아요 힐링 얄미워 얄미워 두들겨 두들겨 으이 먹고가 없어서 더 예민한느낌어 complaints 먹으러 가렸고 우리 아몽이 안닙니다 아이고 이뻐 아몽이 아몽이 잘 됐어요 굿잠 됐으니 굿잠 굿잠 조물조물 우리 애기 코딱지 껴놔 보자 코딱지 코딱지는 없어요 그랬어 우리 아몽이 코딱지가 없었어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음... 우리 애기 애기 그랬어 포딱으로 조물조물하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잠을 못잤어요 그랬어? 아몽이도 그랬어? 아몽이 지금 되게 요염 떽떽하게 앉아있니? 아몽이 엄마 발 만져도 돼? 아몽이는 발을 못 만지게 하는구나 아몽이 발 아몽이 발... 아니야? 알았어 아몽이는 손톱을 깎는 그런 양해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손톱깎이를 손톱깎이를 준비를 했는데 애들마다 그 특징이 있거든요 손을 만지게 해주는 양이 아몽이는 글렀어 아몽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얘는 아직 야생이 조금 남아있다 또또? 또또야? 이게 또또이야 또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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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만이 않지 아이 싫어? 싫어? 느낌 이상해? 무기를 익는 것만 같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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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쪼고 쪼고 쪼 또또야 우리 또또 우리 또또이 뿐이에요 또또 또또 됐네? 지금 세 개 잘랐다 세 개 야 세 개 잘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뒤틀리면 어떻게 몸이 야생 길냥이의 손톱을 잘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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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먹어봐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싫지만 참을만하다 야 이거 봐 어몽아 야 도도는 지금 아빠라 다 깎았습니다 다 깎았다 우리 또또 만지는 건 좋아하는데 이렇게 무릎에 올라오는 거는 별로 어색한가봐 이리와봐 도도 왜 안가 도도몽이 도도몽이 우리 도도 우리 도도는 무릎냥이예요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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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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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오늘은 싫대 오늘은 싫대 오늘은 싫대 지금 가서 놀고 싶어 빨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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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손톱 자르기 성공 우리 귀요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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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귀요미대열에 합류했어요 응? 그렇지? 귀요미대열에 합류했어 아유 세상에 이렇게 예쁨 받고 싶었어? 우리 혁이가 아유 말랐어 야 밥 좀 먹어라 기집애야 우리 귀요미 아유가 귀여워 도치야 보고 배워 응? 오키누나도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귀요미가 되었어요 이제 오키몽몽이라고 불러도 돼 몽몽이 타이틀을 따낸거야 이 토르 발톱가 끌어왔어요 뭔지 알겠어? 토르야? 왜 잡혔는지 알겠어? 우리 토르가 발톱이 너무 길어서 발톱에 숨어있어 너무 발톱에 숨어있어 찹 찹 찹 여기다 발굴해야 됩니다 발톱을 이렇게 찹 발톱 찌우면 앉아보먹기 발톱 찌우면 우리 토르 토르 아이차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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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만 한쪽만 그럼 토르 이렇게 앉아봐 딱 앉아봐 요건 어때? 요건 어때? 요놈이네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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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어떤 것 같아? 나쁘지만 않지 자자 마지막 새끼 발톱 새끼 발톱 주세요 아 발톱을 주는게 아니고 손톱을 주세요 찹 됐다 우리 토르 예쁜 예쁜 발톱 보여주자 귀여워 아이차 만져줄게 토르 마사지 토르 마사지야 토르 마사지 우리 토르찌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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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됐다 너 요새 너무 건조한 것만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깐 모닝출도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잘 먹으면서 으음 이렇게 잘 먹으면서 맨날 깎아만 달라고 그러고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가슴살이 미졌다 가슴살이 미졌어 아 다 먹었네 이야 여기 떨어졌다 토르 야 응 바닥에도 주워먹어야지 그렇지 바닥에 어떻게 주워먹었습니다 토르 엄마 봐봐 럽지롱이 옳치 좋아요 오세요